우리 연못 갑시다 자 빨리 가고 가고 살림살림 다 가져와 나는 딱 가지마 가지마 이제부터 시작인데 가지 마시오 장사는 짧게 칫솔 많아 치약죽에 많아 폐구 백장에 많아 세순비로 많아 빨랫비로 많아 덮에 넣고 굳히면 안 떨어지는 거 많아 복대에 많아 두부갖자 많아 염 많아 복분자젤리 많아 누룽지 많아 자 지금부터 한 바퀴즈 놓을테니까 내가 여기서 50만원을 못 팔면 나 여기 몸매다라 뒤질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지금 보시오 싹 빠져나가는거 보시오 이렇게 아픈 나리로 공연을 세금 왕마리 빠지게 하는데 저런게 갔다가 너 음악소리나 보셔 다시 몰려오나 아주 꼴찌기 싫어질것 지금부터 내가 50만원을 못 팔나 잉 그러면 여러분도 골치압으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가서 다 지으셔서 써야되 버드리라는 분이 왜 뒤졌냐 공연은 스가 몸발이 빠지게 되는데 물건 안 사고 다 터뚜서 집었다 이렇게 다 써야되 야 골치압은게 우리 서로 기분좋게 서로 주거리 바꿔냐 함 웃어서 우리 값이 다 해? 오케이 네? 네 내가 분양에 50만원이라고 했어 50만원 못 팔면 난 뒤틀이 아닐까 응? 알았어 할시야 응 알았어 자 돈 꺼내고 응